김영아, 칭찬은 고마운데 이 사람 겁이 없어, 친 사람인가 봐 메인은요? 어 그리고 스킬 샷을 왜 이렇게 정확하게 하냐? 스킬 쿨을 초 단위로 알아, 이 사람 한 1, 2초 단위로 아는데, 스킬 쿨을? 여기 디테일 갑이었어 뭐야, 여기 마린 님인데? 응 아, 여기 팀 빨리 하자고? 아, 여기 팀 빨리 하자고? 아린 땡지, 찬기명 수여하잖아 도와줘 응 명아 언니 응 2023년 멸망전 팀 내가 구해놨거든 23년 매저럭가 방패 방패 찍으면 찍을수록 그게 있나? 더 안 맞는 것에 약하게 맞나? 여기 뭐야? 어 응 여기, 여기도 킬 확인, 누나 확인했어 응 어이구 아픈 요번에 여기 시야 세게 하고 싶었어 형, 두꺼비 먹는 거 기다리고 형, 두꺼비 먹는 거 기다리고 형, 두꺼비 먹는 거 기다리고 아, 네 올래, 이거? 뭐한 거 안 돼? 백스 바깡 가자, 이제 아, 나, 나 어디 탑 따운 여기, 여기 붙어져 여기 붙어져, 붙어져 여기 붙어져, 붙어져, 붙어져 여기, 여기 아, 호피 안 좋아, 빼? 응, 막 붙으려고 한 내복 네, 빼자, 빼자 나, 나, 난 타입에다가 전령해볼게 어, 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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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 나 콩보대 아이고 마너가 없네 아, 제발 아, 찌르나 소리 말이 안되는데? 말이 안되는데? 말이 안되는데? 말이 안되는데? 말이 안되... 아... 한 라인은 잊지 마세요 덤랭에 들어가는건가요? 이거 다 갈량 못 풀어 강호야 눈치고 오면서 점점 할게 우리 아윤하세 이거 나 혼자 먹을게 타고서 먹고 빼고 안 빠지 안 빠지 당황 안 됐다 나 세 쪽을 안 생긴 걸 알겠다 쟤 쟤 어? 다른 몰겠다 아이고 두 번째 라인은 잊지 마세요 한 라인은 잊지 마세요 한 라인은 잊지 마세요 한 라인은 잊지 마세요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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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! 아 뭔가 좀 액션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. 나도 그 앤이고 그니까 첫 챌린저일 때는 말파가 더 좋아보여. 음. 오케? 오케이. 오케이. 우양아 조용히 하래. 우양아 조용히 하라. 작업은 분들이 들 removable지. 하아! 오ße. 다시 내가 루루 적으로 한장. 오셨 hormones 이틀 잡아 по. améric certains 으 Bib aren't beat. 트웨트라 우양아 spells Punto Yorul 이렇게 명기를 사실. 와우 나이스! 다 잡았다! 아니 나한테 왜 티어 맷이 터지나 했는데? 쟤네베이... 다시 무거워해요... 오 나이스! 나이스! 급해진다잉! 천천히 하자 우리 천천히! 마음이 급해졌네... 안 죽냐? 어우 까매... 우리 이제 파밍만 해도 이기는 파리기네? 마음이 급해 저 팀이 지금... 아 진짜 쏟아있다... 나 안되는데 아무튼... 안써져... 다시 W 때문에... 나 이거 교탤 되는데... 옆에 옆에... 탔다! 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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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탔습니다! 코로나 나 거친구! 코로나 나 거친구! 아 나 노틸이다 마크 중... 파미나한테 박았어... 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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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그만해야될 것 같아... 그만해 그만해! 탔으면 진짜 위험할 뻔... 미드가 아파... 미드 선 쓰자... 이거 미드 미드? 나 돈이 많기니? 아 잘못한다... 이거 와줘? 궁예 일단 썼거든? 아... 야 아프다... 아프다... 어... 어... 야 위쪽에 위쪽에 뭐있다... 괜찮아 괜찮아... 어어... 잠시만... 뭐야 나 왜... 펜타 키우 줘! 아 못 먹을 것 같은데? 못 먹을 것 같애... 근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애... 펜타 먹을 때... 형 너 먹어 형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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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.. 먹어 먹어 먹어... 먹어 먹어! 하하... 바로 나자 바로 먹자... 바로 먹자... 바로 먹자... 나이스... GG... 죽였다... 와 저기 전선하고 있었어? 와 진짜? 먼저 보자 탑을... 탑을... 언제비 선뛰기야 저쪽이... 우리 그냥 일라오이 하던지... 쉔... 쉔니나오... 로드니? 쉔니 괜찮지? 내 마넥톤이... 안 되겠다... 내 T1 레넥톤으로 진짜 혼내줘야겠다... 내가 와드 그거 꺼질 때 쯤엔 내가 도착해줄게... 아... 이 제 열심히 유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추억이 나시네요 탑 노플 브라운플 있어 잡을게요 아리 미아 아리 왔어 탑 둘 다 노플 정글이랑 탑 노플 오 오는 거 같아 안 가 안 가 아무도 안 가 브라운은 안 보여 도발 매서운 것 봐 기다려봐 나 거리 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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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겼다 아리 걸어가는 중 나도 갈게 팔렸어 아리 생각해 적어도 돼 나이스 아리 아 근데 이거 킬 다 내 한 번 걸까 탑 왜 거기까지 갔어 해명해봐 야 50초 나 이번에 탑 깨 나 정비 타임이 괜찮 마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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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전령 푼다 나 버릴게 탑 어떻게 모르겠어 어이없이 하아 으흐요 흠 너는 탑 깨자 15초 이런 것들도 없얼래 동물들 동물 로그라워드 아니 아 안 보인다 내가 만약 혼자 차고 올게 지다가 달라고 아 약간 무빙 가능 나 있는지 밀어볼게 해볼래? 이거? 뭐..뭐 돼? 아 뭐야 이거 암무빙 살짝 밟아줘 웬만한데? 풀 없나? 노플? 나 가고 있는데 아 빠져야겠다 아 잡았다! 잡았어요! 너 여기 궁 탔어 어 오케이 죽이자 야 근데 좀 피가 없어? 나이스 오 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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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쉔니잖아 쉔니잖아 못둔궁인데 다시 해놨어? 와 근데 어 김네임 미쳤어 진짜 모든 스킬을 다 씩었어 아리랑 에넥톤 둘 다 올라간 카리쿤 바로 킬 카리쿤 킬 해! 바로 킬은 아 까비 콜이 어때 콜 어 공이 5초예요 공 5초 4초 3초 2초 1초 제발 풍쿨 다 왔다 나이스 쉔 다행이다 나이스 나이스 진짜 나이스다 아리 아리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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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쉔 노공이거든 당장 와 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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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열어 무조건 열어 트위치 봐 트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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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요 트위치 보세요 트위치 뒤졌어요 트위치 보세요 나한테 오줌 안해요 알겠습니다 이제 전령 쳐두세요 전령 쳐먹겠습니다 좋아요 브라움은 여기 붙어 줄래 브라움은 미드 붙으세요 어 매트 왔다 맞아 맞아 나 궁돼 궁돼 궁빠한테 탔게 일단 어 아 또 빼고 아 왜 W 떠나는데도 중이야 아 나 탈 나 탈게 탈게 누나 빼 누나 빼 나도 탈 가능해 나도 탈 가능해 야 탈야 이거 얘네 무조건 한타 보거든 이거 탈 탈 탈 탈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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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쉔이야 쉔 쉔 쉔 빼면서 죽었어 일단 이거 트위치 가죽 음 아우네 얘 얘 봐 얘 봐 어 야 이거 W 지렸다 아 씨 바 죽을 뻔했네 R이 있어 R이 매혹조심해 R이 P 없어 궁돼 기다려 기다려 볼게 내가 볼게 기다려봐 3초 뒤에 누나 어 지금 봐봐 누나 어 지금 봐봐 누나 어 지금 봐봐 나 가를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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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래닛콘 래닛콘 내가 그거 했어 마크 너무 좋았다 레인 누나 마크 딜막 너무 좋았다 좋았다 끝났다 가자 라인 끊는거 내가 볼게 어 김레인이랑 얘네 팀 뭐 이렇게 가성비 좋은 애들만 좋아 아 좋았다 아 반이 쳐는게 너무 맛있을 거 없다 아 반이 쳐 아 뭔가 오늘 안녕하세요 너무 잘해가지고 레인보울 할 수 있어요 이게 김영아 하하 칭찬은 고마운데 하하 아 근데 좋다 김영아 나는 너가 날 이렇게 믿어주는게 너무 좋아 아니 이 사람 겁이 없잖아 칠사람인건가 레인은요? 어 그래 스킬샷 구슬을 왜 이렇게 정확하게 하냐 스킬쿨을 초단위로 알아 이 사람 한 1-2초 단위로 아는데 스킬쿨을 야 여기 디테일 갑이었어 가울랑 기가? 그니까 김영아 누나가 멍덩이로 방패 늘어져야 몸이 차리됐어 뭐 내 스킬쿨 없어서 암무지 하는거 봐 아 근데 오늘 진짜 잘하긴 했어 오늘 진짜 잘하긴 했어